그 가운데 중요한 인물이 민경욱 전 의원, 또 황교안 전 대표, 또 이런 윤용진 변호사, 그 다음에 권호영 변호사 이런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그 가운데 지방에서 가장 행동력을 통해서 노력하신 분이 대구투쟁본부의 상임 대표로 있는 최영호 대표거든요. 최영호 대표인데 이제 최영호 대표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 그만둔다는 그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영호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분이 많지가 않을 건데 그런 걱정이 들어가지고 최영호 대표가 왜 그만두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니까 이제 내부에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더군요. 최영호 대표가 무슨 받은 돈을 어떻게 했다. 내가 아는 최영호 대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한국에서는 이렇게 보면 사람이 뒤통수를 치거나 그 다음에 또 사람을 엄해하거나 모략하거나 이런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숫자가 적고 그 가운데 또 행동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숫자가 아주 극소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냥 끌어내려 가지고 그럼 누가 대체할 거냐 사람 대체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기계는 사면 되는데 사람은 대체하기가 어렵거든요. 사람을 귀하게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본인이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읽고 제가 내부에 자세한 사정은 알 수가 없지만 그냥 떠오르는 단어가 협량함. 다르게 이야기하면 참 우리 가운데 마음이 좁은 사람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는데 여러분 그 대한민국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있지만 그래도 보수의 아성답게 대구시의 대구투쟁본부가 4.15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거의 5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사비를 대서 각종 모임이나 이렇게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러면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그냥 끄집어 내려가지고 그럼 누가 할 거냐 이야기해 지도자 한 명이 없으면 그냥 와해되지 않습니까 조직이라는 것이 너무나 이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제 이런 구한말이나 해방되기 전까지 미주나 이런 데서 독립운동했던 이승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남 이승만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뭐죠 모략음의 공격을 받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원형 안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진절머리가 나는 겁니다. 이런 거가. 이게 반도기질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쏘갈 머리가 좁은지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가고 나면 이 운동이 계속 진행되겠냐 너희들 한번 생각해 봐라 이야기죠. 이제 오늘 사태의 변을 이렇게 최용호 상임 대표가 올렸는데 전제할 것은 제가 내부 사정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최용호 대표가 근원 한 5년 정도를 지켜보면 그 사람의 사람 댐댐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최용호 대표가 이제 사임의 변을 이렇게 올린 겁니다. jk님 정말 고맙습니다. chb님 고맙습니다. 이 최용호 대표가 구국 대구투쟁본부 상임 대표 최용호입니다. 제 결심이 흔들릴까 봐서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2024년 12월 달에 저는 대구투쟁본부 상임 대표를 물러나겠습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외에 의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국가가 불이할 때는 국민은 그것을 바로잡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5년간 참 열심히 싸웠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부정선거를 바로잡겠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칭찬만 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이게 이제 아쉬운 겁니다. 나라의 여러분들 선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생업을 적고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면 돈이 생깁니까 밥이 생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생깁니까 밥이 생깁니까 유튜브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메하고 모략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름대로 사람들이 협량하고 좁냐 이야기죠. 최영호라는 사람을 누가 대신할 거냐 이야기죠. 누가 이 사람을 대신할 겁니까 칭찬만 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어메한 어메은 다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돈 받았다 만원의 기적에 많은 돈을 삥땅이 쳤다 이런 말을 다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말 만들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름대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잘 만드는지 말을 만들어 가지고 누가 후원금을 받아서 삥땅이 쳤다 누가 후원금을 받아서 집 샀다 진짜 벌받을 일이지 않습니까 없는 말을 왜 만드냐 이야기죠. 세상이 넓고 할 일이 그렇게 건설조 할 일이 많은데 상대방을 여러분들 어메하고 모략하게 해서 왜 말을 만드냐 이야기죠. 5년간 참 열심히 싸웠고 열심히 다녔죠. 누가 그렇게 할 겁니까 제 통장 확인해보면 깜짝 놀랄 거라고 뒤로 들어온 돈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이런 짓을 내 안께도 하지 않습니까 내 욕한 사람이 누군지 내가 이야기를 안 했죠 유튜브 방송을 통해 욕을 하고 뭡니까 집을 샀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나이들이 이런데 저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입을 다물었지만 내 입에서 무슨 생각이든 너는 조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말에서 그게 그냥 입까지 튀어나오는 겁니다. 구한 말이나 지금이나 통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일을 하게 되면 도움을 못 주려도 말이라도 이러면 따뜻한 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들이 많은지 없는 말을 만들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애국 자금을 줬는데 사적으로 쓰다가 들통 나서 싸우고 돌려받은 사람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다 이러면 해가 동네방네 다 퍼뜨리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데 저질들인지 선거 공정성을 회복한다 해가지고 자기 포켓에 돈이 들어옵니까 밥이 들어옵니까 다 침묵했지 않습니까 그 침묵하는 사람 중에 이름 최영호 씨가 얼마나 열심히 뛰었습니까 내가 이걸 보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됐을까 광화문 세력 전부가 똥값으로 넘어갈 사건을 저지른 놈이 있었습니다. 방 누구란 사람이 저지른 일은 맨날 며칠을 설득해서 합의시켜줬더니 그 합의금을 제가 먹고 허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부에 다니면 그 허소문을 진실점 떠들어서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참으로 믿음이 약간 무수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 이러면 공병호 tv에 들어가서 당신이 집 샀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내 나이가 지금 60대 중반인데 내 돈으로 집을 사면 집을 샀지 누구 이러면 후원금 받아 집을 사겠냐 이야기죠. 인간들아. 그걸 믿고 와가지고 뭡니까 그런 말을 남기는 애들도 있고 정신줄이 놓은 겁니다. 내가 그냥 웃고 말았지만 어떻게 인간들이 그러냐 이야기죠. 너희들이 망한다고 내가 불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야기죠. 수도 없이 때려치우고 싶었던 것을 참고 견디고 구국대국 대구투쟁본부를 지켜왔습니다. 제 하나가 불이한 일을 저지르면 대구투쟁본부가 무너집니다. 대구투쟁본부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전부가 무너진다는 막중앙 증감 하나로 그 모든 음해를 속으로 싹이며 지켜왔습니다. 최영호 씨가 나가면 누가 맡아서 이 험한 일을 할 거냐 이야기죠. 사람이 귀하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제가 내부를 속속들이 몰라도 그 사람이 드물 겁니다. 사람이 부족할 겁니다. 진짜 좋은 사람들. 그 한 사람 나가고 나면 그 사람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 귀한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사람만 박아놓으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도 있어야 되고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되고 건설적인 분노도 있어야 되고 그걸 다 갖춘 사람이 어디에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찾기가 힘든 겁니다. 이제 저는 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적인 삶으로 돌아가면 편합니다. 입 다물고 적당히 여러분들 모두 무관심하고 어차피 여러분 어려워지면 다 어려워지는 거니까 먹고 살아야 됩니다. 애국활동한다고 대출한 돈도 갚아야 됩니다. 가장으로 책임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이번 가가호호 공명선거당 대구시당 대표직은 공명선거당이 정상적으로 출범하는 역할까지만 하고 적임자에게 넘겨주겠다는 조건으로 승낙한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의 5대 의무를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불의에 투쟁한 것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대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최 지도부의 힘을 실어주시고 구국대국투쟁본부의 애국자금을 모금 만원의 기정에도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혹 저한테 애국자금이든 수고한다고 돈 줬든 그것을 받아 제가 제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신 분이 있으시면 공개적으로 밝히셔도 됩니다. 최 영호님이 말씀한 내용을 아침에 요즘에 어떻게 활동하시나 궁금해서 들어가 보고 확인한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게 됐습니다. 나라를 위하는 일은 공공제지 않습니까 공공제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특별한 이익이 기속되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사람은 자기 이익도 추구하는 존재지만 또 사람에 따라서는 정의감이 좀 강하고 최 영호 상임 대표가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대한민국에 여러분들 수백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지만 조직적으로 여러분들 사람들을 규합해 가지고 5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 공정성 회생을 위해 가지고 노력해온 그런 데가 없지 않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나라가 많이 어려워지게 되면 침묵하고 방관하고 했던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필요도 없고 남탓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다 그냥 본인들이 선택한 것을 그대로 받는 거죠. 오늘 제가 방송으로나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최영호 대표가 사람은 그래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5년간 이 선거 문제를 규명해오면서 행동으로 가장 열심히 노력해온 사람들은 그래도 대구 투쟁본부 대구 시민들이었고 여러분들 구슬이 다 있더라도 그 구슬을 꿰어 가지고 그게 여러분들 뭐죠 목걸이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지도자 않습니까 5천년 역사의 그 수많은 대한민국의 이름들 조선의 고려의 이름들 지도자가 있었지만 박정희라는 인물이 그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민초들의 그 잘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나 욕구나 의지를 묶어 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초석이 닦이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 한 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저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덕담도 주고 때로는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활동할 때 보면 미국의 학회나 미국의 단체 모임에 가게 되면 가장 여러분 부러웠던 게 뭔가 하니까 길이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번 단체 여러분들 무슨 학회면은 이 학회 발전의 A씨가 여러분들 그게 뭐를 헌신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뭡니까 그냥 앉아서 박수 치거나 큰 경우는 서가 박수 격려하는 문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영어 표현으로 치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격려하는 문화가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가 문가십시가 공박스님을 계속 깐다고 누가 알려왔습니다 공박사 까면 안 되죠 문가십시가 아마 내보다 한 살 아래일 겁니다 공박사를 깔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평균적인 한국 사람에 비해 가지고 깨끗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무진장 노력하고 정직한 거죠 내 자랑하자는 게 아니고 젊은 날 제가 띄어온 여러분들이 연구서나 책을 보면 수백 건 글을 쓴 거지 않습니까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문갑시 씨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방송 보시면서 다른 사람 이런 욕하는 거 봤습니까 다른 사람 이런 다른 사람의 인생인 거죠 내 인생만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 우파 유튜브에 누가 잘못 나온다고 내가 욕을 하는 거 봤습니까 그렇게 사는 건 아닌 거죠 욕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한국의 큰 현대사를 보게 되면 자주 여러분들 무남 이승만이나 안창호 선생들이 여러분들 활동했던 때에 미주독립운동 그리고 또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러면 어마어마하게 심하지 않습니까 뒤에서 이러면 다 까고 욕하고 어메하고 모략하고 지금 여러분 동포들 사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바깥에 나가더라도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감투 놓고 싸우고 욕하고 다른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혹시 문갑시지야 그렇게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침묵할 때 4년을 투자한 겁니다 왜? 나라가 이렇게 가면 어려워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여러분들 까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죠 물론 깐다고 해가지고 내가 주눅 들거나 그렇게 할 건 아니지만 사람이 좀 이렇게 호연지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협량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협량 쏘갈 머리가 그렇게 좁아서 되냐 이야기죠 오늘 최용호 상임 대표가 그동안 굉장히 고생했다는 것 그리고 지난 5년간을 되돌아볼 때 최용호 상임 대표처럼 그렇게 열심히 나라의 선거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최용호 대구투쟁본부 상임 대표와 함께 대구 시민들 가운데 일부분이시긴 하지만 정말 헌신적으로 큰 행사들 작은 행사들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준 점에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명호 tv는 사실을 추구하고 진실을 더 높이고 정의로움을 구하는 그런 방송이고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시야를 넓히고 시계를 확장해서 개인적으로나 그다음에 조직이나 국가가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부분에 화력을 집중하는 것이지 네가 여러분들 한자리 하는데 도움되기 위해서 그냥 누구? 그냥 찬양가 부르는 그런 건 아닌 겁니다 나이도 있고 하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내일 여러분들 새 콘텐츠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이른 아침에 함께해 주셔가지고 이 방송이 존속될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 생산적인 콘텐츠를 다루기 때문에 분열적인 콘텐츠가 아니고 개인에게 날로 이름들 희망과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다루기 때문에 더 좋은 일들이 계속될 겁니다 자 여러분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를 가지고 씩씩하게 이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